아 으 으 으 이게 끝인 것 같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녕하세요 구석구석 미국 여행입니다 여기는 유타주에 위치한 구스넥 주립공원입니다 저 앞에서 페이를 하고요 5불 입니다 와 페이지에 있는 홀슈밴드하고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 대신 여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쪽 보다는 아 여기는 상당히 많이 꼬불꼬불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꼬불꼬불하게 굉장히 많이 굽이 굽이 되어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모양으로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S자로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 보다 그래도 이게 규모가 장난 아니지 저기 끝에는 손빼닥 같아 저기 영상으로는 잘 안보이겠다 여기는 스테이트 파괴라고 해가지고 오면 실망하겠다 근데 들어오는 입구가 와서 금방이니까 그건 괜찮긴 한데 도로에서 많이 실망할 것 같아 많이 실망할 것 같지 근데 와서 여기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 우리 여기서 밥 먹어야 되겠어 여기는 피크닉 테이블을 참 많이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와서 이제 밥 먹고 가 그것도 싸운 거 여기서 먹는 저희 점심입니다 간단하게 냉동식품입니다 볶음짬뽕 스파게티 스파게티 먹어봅시다 메시칸들이 쓰는 모자처럼 생겨 가지고 메시칸 헷입니다 저 꼭대기에 굉장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보세요 잘 안보여 잘 안보여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놀고 그냥 이렇게 놀고 이렇게 놀고 열어둔 좀 더 잘라내야 너무 좋았다 이렇게 놀고 감사합니다.